물어보자 너는 내가 공부할 시간을 이틀씩 주는데 그러면 그 이틀 동안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단 얘기지 전혀 없죠 그쵸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어 아 오케이 읽어볼까요 멍키 세퍼 오케이 그래서 소리 엔케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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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몽키스야 몽키스 이걸 몽키스라고 합니까 엔케이잉 어 라고 하지 않던가요 몽키즈 하지 않나요 몽키즈 아 몽키로 들려 몽키로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 몽키로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에이는 에 유는 에이 그렇죠 그러면 에이 에이 아 에이 그렇죠 헤이브 이르죠 헤이브 이르죠 그 다음에 유는 아니 이거 미리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무슨 글자가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건 가끔 물어본다 저도 이건 맨날 물어보셔야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러면 니 말대로면 몽키즈 헤이브 퍼 이래야 된다 그치 그럼 몽키즈 헤이브 퍼라 이제 한번 들어보자 몽키즈 헛퍼 몽키즈 헛퍼 뭐로 들려 몽키즈 헛퍼 아 몽키즈로 들려 난 몽키즈로 들리는데 몽키즈 헛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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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키즈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오 오 오 라고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 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a는 e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이름 불러도 하는 거 아니야 u는 한 문장 하는데 지금 2분 45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다시 준비해 갖고 오세요 이래 갖고 못 끝냅니다